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대왕고래 관련주가 다 내려왔어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24년 올해 연말에 1차 탐사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하반기 또 이슈가 나와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 탄핵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거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뭘 때린 거죠 이번에 보니까 탄핵 또 100만 명이 또 이제 또 청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인은 항상 제가 중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인터너를 내가 혹시나 가지고 있다 하시면요 지금은 어떻게든 대통령 지지하셔야 돼요 이거 이유도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저번 영상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으로 5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신 10% 확률이다 여러분들 배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10% 확률이면 100만 원 투자에서 5억을 버는데 난리더라도 10% 확률이면 해야죠 그런데 나라 입장에서도 5천억 투자해가지고 천조를 번다는데 안 해요? 여러분들도 할 거면서? 해야죠 그런데 이게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씨알댁이 없는데 세금 나가는 바에 여기서 쓰는 게 더 낫지 우리나라에 보면 낭비되는 세금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탄핵 얘기를 했는데 왜 굳이 지금 민주당은 좀 답답한 게 저도 뭐 제가 보수도 진부도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좀 민주당이 요새 너무한 게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이놈의 탄핵은 맨날 맨날 탄핵 나와요 이게 얼마나 나라 입장에 쪽팔린 일인데 이번에는 또 국정 대정부질문 경제 관련해 가지고도 파토내고 이것도 이번 민주당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좀 두 번 연속으로 총선 크게 이겼다고 너무 심하게 하지 않나 그놈의 특검법 그게 뭐라고 아니 특검법 안타깝죠 해병 죽으신 건 돌아가신 건 안타까워요 저도 근데 이놈의 특검법을 너무 이걸 울어먹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 쪽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코로나 때 돈을 넘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백만명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이 국가보안법으로 정가오범이더라고요 보니까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란 얘기죠 이러니까 맨날 민주당이 빨갱이 소리 듣는 거지 이걸 또 지지하고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만 나오고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아무튼 간에 대왕고래 이거 결국 지금 이런 이슈으로 탄핵 절대 안 돼요 이전 노무현 정권 시전에서도 탄핵 나왔죠 탄핵 안 됐잖아요 헌재에서 그렇게 쉽게 안 합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는 뭐 최순실 같은 이상한 녀석한테 꼬여가지고 대통령이 아닌 이 새끼가 완전 나라를 지어삼고 해버렸으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이건 탄핵 달망하죠 당연히 나라를 한 개인에게 또 맡겨버린 건데 그냥 자기가 대통령이면서 아무튼 간에 이 대왕고래는요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일단 정부도 밀어붙일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 나라 축제예요 민주당 아무 말도 못 할 겁니다 아마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좀 많이 목숨을 거는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안 돼버리면 대통령도 무리수를 둔 거예요 진짜 존댓 거예요 진짜 다음 정권 대선도 북키면 집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이 대왕고래가 어떻게든 성공되게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정부가 그래서 우리도 포스코 인터가 0일만 나와버리고 심지어 LNG를 직접 하는 애들인데 얘는 시출하고 다 포스코 인터가 대장이죠 GS보다는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더 사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포스코 그룹의 절반 이상의 매출을 책임진 녀석들이 얘들이에요 다른 거 안 사도 포스코 인터 꼭 사야 됩니다 버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사시고 돈이 있으면은 시용도 풀렸잖아요 강복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돈을 버실 겁니다 아무튼 주식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서두가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좀 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가 뭘 하면 어때 돈만 벌면 되지 맞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은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가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 좀 표시라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 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는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 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가 걸릴 발동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자동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거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 드릴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 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